안녕하세요, 혜연입니다. 오늘은 미스터피자에서 보내주신 킹브레드 시림프 골드피자, 리얼바싹순살 치킨, 오븐 미트 스파게티, 리피 떡볶이, 코울슬로, 홈샐러드, 콜라 준비했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이 김과 쫌쫌쫌쫌쫌쫌. 비주얼에서 한참으로 먹어주신다. 저는 이 김에 결혼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 안 Sherlock 삼형으로 먹어야지. 처음엔 맛과 Him에 계획, 라면을을 먹었지만, 라면을 함께하기가 되었습니다. 오징어 고춧가루 바삭바삭 아삭아삭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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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쫄깃쫄깃 오징어 아삭아삭 계란 바삭바삭 소스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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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팽이버섯 너무 맛있다 오징어 바삭바삭 과자 고소한 고춧가루 아삭아삭 오징어 너무 맛있다 양념장 닭다리 잘 먹었습니다.